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AD 컴프레서 번들 세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단기로 세일하는 제품은 글로만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기간에 소모되고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번 컴프레서 번들은 너무 좋은 가격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인부티크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바로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 컴프레서 번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가격이 지금 현재 53.9달러입니다. 원래 49달러여야 되는데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플러그인부티크는 텍스가 붙죠. 그래서 최종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격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리고 또 이게 어떤 제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포함되어 있다고 되는 건 뭐냐면 LA2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176 너무 유명한 컴프레서죠. 이것도 몇 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진공관 컴프레서예요. 이거까지 3개의 컬렉션을 묶어가지고 지금 53.9달러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UAD 본사 뭐 이런 사이트들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플러그인 부티크에서도 각각 39달러씩으로 세일을 했어요. 예전에는 49달러 정도까지 세일을 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지고 39달러 선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제품이 39달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3개를 묶어가지고 53.9달러면 텍스가 조금 붙지만 그래도 구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 UAD 이 컴프레서 제품 중에 이렇게 낮은 가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3개를 묶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가격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또는 이 제품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걸 고려해보시고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이 LA2A가 먼저 설명이 나와 있죠. 크게 봤을 때 이 컬렉션에는 세 가지 항목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는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게 뭔가 한 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세 개를 각각 불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LA2라고 돼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거고요. LA2의 실버랑 그레이가 있는데 이게 그레이고 이게 실버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은 이게 가장 오래된 거고요. LA2A 이 가장 유명한 제품의 거의 뭐 출발점이 되는 그런 컴프레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고 보완되고 해가지고 이 그레이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이제 알고 있는 제품은 이 실버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실버 제품은 녹음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 뭐 작업실 같은 데 가면은 실제 하드웨어로도 자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유명한 이유는 그만큼 효용성 그러니까 뭐 활용성이나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LA2A는 옵티컬 컴프 그러니까 옵토 컴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광단자 광센서 뭐 이렇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컴프레서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소리를 압축하는 기능이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압축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소리를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감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럴 때 이거는 옵티컬 옵토 방식이기 때문에 광센서가 반응해가지고 소리를 압축시키는 컴프레싱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옵티컬 옵토 컴프의 가장 대표 주자가 LA2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UAD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예 자세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요즘에 크롬에서 한글 지원이 되잖아요. 오른쪽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이런 거 누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이스 기타나 보컬이나 뭐 이런 부드러운 질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많이 쓰이는 컴프레서입니다. 근데 컴프레서라고 얘기하는 게 두루두루 어디에 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이든 뭐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컴프레서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원한다면 어디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뭐 원하는 느낌이 나온다든가 뭐 좀 특이하게 쓰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많이들 이제 써보면서 아 이런 데 쓰니까 느낌이 괜찮게 나오더라 결과물이 좋게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뭐 베이스나 보컬에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도 뭐 사실은 베이스나 보컬에는 거의 웬만하면 첫 단에 딱 걸어놓고 시작하는 그런 컴프레서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컴프레서입니다. 살짝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제 착색이 되고요. 안에 진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공간이 컴프레싱 자체에 작용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착색을 해주는 그러니까 조금 사운드의 질감을 보완해주는 정도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프레서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컴프레서의 구조나 뭐 어떤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LA-2A만큼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브가 몇 개 없어요. 노브가 몇 개 없다는 거는 뭔가 건들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책이든 뭐 이렇게 정보를 살펴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사운드의 변화를 느껴보면서 만져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컴프레서의 원리나 그런 구조 같은 걸 배우려면 LA-2A로 배우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뭐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녹음실에서든 어디서든 너무나 많이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 바로 접하기에 굉장히 좋은 컴프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A-2A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1176입니다. 1176은 예전에 제가 글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1176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들은 FET, FET 방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위에 LA-2A는 옵토 방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광단자 광센서가 개인을 감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랜지스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FET 이렇게 보이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런 거예요. T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긴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니셜로 보통 부르니까 FET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176 컴프레서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어택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택 릴리지가 뭔지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는데요. 컴프레서 작동할 때 순간적으로 누르는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세일 정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택 타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타악기, 그러니까 드럼이나 비트나 포커션이나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또는 피아노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타건 악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뭔가 두드려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또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어택 타임이 얼마나 빠르냐면 보통 다른 컴프레서들은 밀리세컨드나 일반 세컨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밀리세컨드라고 하면 천분의 1초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1일 출류 컴프레서는 마이크로세컨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보이시겠지만 여기 어택 릴리지를 조절하는 노브가 있어요. 아까 LA-2A보다는 노브가 조금 더 있죠. 그래도 몇 개 없어가지고 이것도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택 타임을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여기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쪽까지 가는 게 가장 빠른 거고 왼쪽으로 가는 게 가장 느린 겁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176을 아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향이 제일 빠른 거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UAD에서 복학한 이 제품은 여기 어택 타임이 7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하면 20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0.00002예요. 0.0하고 0이 4개 더 있고 그 다음에 2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택 타임을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0.00001초 뭐 1,000분의 1초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뭐 못 느껴요. 우리가 그 정도를 어 뭔가 조금 지나갔네 이런 정도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또는 어떤 악기나 어떤 사운드에는 이렇게 걸어봐야 뭐 1,0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나 뭐 차이가 없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악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순간적인 터치에 대한 그런 소리를 다루기 때문에 어택 타임이 빠른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느리게 해서 여기 1까지 가가지고 뭐 완전히 느리게 한다고 해도 0.8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택 타임이 무지하게 빨라요. 이 1176 컴프레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이시오는 버튼식으로 되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눌러서 뭐 20이라고 돼 있고 뭐 여기는 8이라고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화면 큰 걸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20대 1 8대 1 4대 1 뭐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건데 이게 실제 하드웨어인 시절에 그렇게 눌러가지고 쓰라고 뭐 누르는 비율 레이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치 않게 여러 개를 눌렀는데 눌렸어요. 어? 그런데 소리가 어? 뭐야 이거 동시에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만 눌러야 되는데 여러 개 눌러가지고 들어봤는데 어? 뭐야? 괜찮네? 해가지고 실제 하드웨어에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운드가 나쁘지 않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여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1176 UAD에서 나온 거는 동시에 여러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레이셔를 뭔가 중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LA2A처럼 이게 한 몸이 아니고 각각 이렇게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밑에 뭐 설명 조금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은색이 가장 먼저 나온 이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거 이 제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 두 제품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쯤에 나온 건데 이거는 40주년 기념인가?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2008년이었나? 하여튼 그쯤은 나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기의 느낌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쓰시면 되고요. 요즘 스타일의 1176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76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밑에 페어차일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페어차일드 튜브 컴프레서입니다. 지금 뭐 아까 전에 한글로 변환했더니 지금 계속 한글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제품은 튜브라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진공관 컴프레서입니다. 사실 LA-2A도 진공관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전에 LA-2A는 옵토 방식 광단자 광센서 방식 그 다음에 FET는 트랜지스터가 감쇄를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진공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공관이 아예 게인을 눌러서 컴프레싱을 작동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진공관 컴프레서 튜브 컴프레서 하면 페어차일드를 가장 대명사로 알고 있어요. 페어차일드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비싸서 감히 하드웨어는 구입해서 쓸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A-2A, 1176 이런 거는 하드웨어 구입한다 그러면 100단위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페어차일드는 사실은 희소성 때문에 그런데 천단입니다. 5만 달러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천도 아니고 5천, 6천 이 정도 선에서 하드웨어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어차일드는 나는 일생일 때 써볼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복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UAD는 페어차일드에 아예 공식 이름까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페어차일드 이 방식을 복각해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UAD는 아예 외형은 물론이고 아예 이름까지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이제 콜렉션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모노고요. 이거는 스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 채널 밑에 거는 아웃풋이나 그 다음에 믹스 이런 걸 제어하는 거고요. 사실 이 믹스라는 거는 실제 하드웨어는 없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들면서 병렬 믹싱 할 때 쓰라고 이렇게 믹스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두 채널 이렇게 똑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제어할 수 있는 건데 스테레오를 쌍으로 묶어가지고 L, R을 똑같이 이제 제어할 수도 있고요. 링크를 풀면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미드사이드 이런 개념들 얘기하는데 EQ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죠. 미드사이드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레트럴, 버티컬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이 제품 여러분들 정보 살펴보시다 보면 그런 용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컴프레서는 위에서 얘기한 LA2A나 1176 컴프와 조금 다르게 약간은 그룹 채널 또는 버스 채널 또는 마스터단 등등에 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발라주는 보통 우리가 글루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싹 이렇게 감싸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컴프레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트랙에 써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뭐 보컬에 써도 되고 드럼이나 이런 데 써도 되고 원하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마스터링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도 이 제품을 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드럼이면 뭐 여러 가지 파츠들 있죠. 킥 스네어, 하이엠, 오버헤드 등등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버스 트랙 또는 그룹 트랙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 딱 걸어가지고 발라주는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썼을 때 효과가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이 튜브 방식, 진공간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착색되는 것도 있고 특유의 그 진공간 느낌의 따뜻하다 이런 얘긴들 있잖아요. 웜하다 이런 표현 쓰는 거 그런 느낌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을 어디서 얘기 들을 때 Very Mu라고 하는 그런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Very Mu 컴프레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Mu라고 하는 게 그리스 문자 그 Mu를 뜻하는데 그게 Gain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Very는 Variable이라는 거니까 가변 Gain 뭐 Gain을 어쨌든 이렇게 가변 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용어가 붙어가지고 Very Mu라고 우리가 많이들 어디서 보거나 듣거나 뭐 했었고요. 또는 Velve, 튜브, 진공간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진공간 컴프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으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LA2A처럼 어택이 좀 느려요. 그래서 어택이 느리다는 거는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컴프레서 성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택이 빠른 스타일을 요하는 그런 때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음악에 정답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나름 괜찮게 나오네 하면 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세일하는 이 세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UAD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그 매뉴얼을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UAD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UAD 플러그인스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쭉 내리면 서포트라고 있어요. 서포트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창이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검색하시면 바로 매뉴얼이 나옵니다. 제가 위에 미리 준비는 해놨거든요. 한 번씩 볼까요? LA2A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76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에 대한 이런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우 뭐가 영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누르시면 한국어로 나옵니다. 완벽하게 번역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다만 음향적인 전문용어는 한국어로 번역되면은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영어로 만들어서 잠깐 보고 다시 한국어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어차일드 튜브 컴프레서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상 마치기 앞서가지고 플로그인 부테크에서 이번 달에 무료로 주는 제품이 아주 쓸만한 걸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존 일레븐 엘레먼트를 지금 무료로 주고 있어요.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5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플로그인 부테크에서 뭐라도 구입하면 이걸 무료로 주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사실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하실 분들은 애드카트에 넣고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주는 오존 일레븐 엘레먼트를 껴주니까 그거 꼭 선택해가지고 구입하실 때 꼭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플로그인 부테크 첫 화면 가셔가지고요. 여기 여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이 좀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받는지 뭐 이런 설명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링 할 때 쓰는 그런 전용 이펙터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오존은 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세일하고 있는 UAD의 컴프레서 번들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 컴프레서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 몰라도 이번에 구입해놓으시면 추가적으로 다른 컴프레서 없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들이거든요. 각각 구매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쓰기에 좋은데 이때는 좀 아쉽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3개의 번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이 3개의 컴프레서를 3대장 또는 뭐 빅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컴프레서니까 플로그앤부티크에서 지금 단독으로 독점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참에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일은 6월 2일까지예요. 기간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정보도 살펴보시고 하다가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